제가 말씀드린 건, 설명해드린 건 브레인 리딩입니다 뇌를 읽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인간이 욕심이 있잖아요 글을 읽고 나면 쓰고 싶잖아요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건 더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방법이고 동물 실험에서도 아주 특정 조건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봅시다 브레인 리딩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깥에서 읽는 거라면 브레인 라이팅은 거꾸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뇌에다 전달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가설입니다 글을 써보자라는 거죠 우선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뇌의 신경 회로망인데요 이 안에다 우리가 또 엘렉트로드를 꼽을 수가 있겠죠 침을 꼽아서 전기신호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그게 브레인 리딩의 기반이라면 그러면 거꾸로 글을 쓰고 싶으면 그냥 전기 충격을 주면 되지 않을까 걔네들한테 어차피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다 전기신호일 텐데 그럼 그냥 전기로다가 스파이크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는 10에 12승 정도 되고 또 수천, 수만 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침을 꼽아서 전기신호를 보낸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은 주변에서 활성화가 되겠죠 신경세포들이 팍 그런데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다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브레인 라이팅은 사실 아닙니다 도대체 글을 쓴다는 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얀 종이를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보세요 하얀 배경과 까만 글씨의 차이가 있어야지 정보가 입력이 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 뇌에다 먹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커멓게 뇌를 킬 수는 있지만 정보는 다 사라집니다 모든 정보는 차이값이거든요 예전 강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뇌가 관심이 있는 건 차이값이다 차이값이 없으면 정보가 없거든요 어차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는 뇌를 그냥 시커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디지털로 번역한다면 사실 우리가 원했던 거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 예를 들어서 110112를 입력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1111111인 거예요 끄면 00000000 그러니까 뇌를 껍딱 켰다는 할 수 있지만 글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내가 원하는 신경세포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누구나 모든 연구자들이 찾았던 방법이고 다행히도 한 15년 전에 드디어 발견이 됐습니다 광유전자라는 방법입니다 광유전자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신경세포들이 사실은 전기신호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전자 조작을 해서 신경세포들이 빛의 반응을 하도록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빛의 색깔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신경세포들만 반응을 하도록 또 조작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빛을 켜서 너는 켜져 너는 꺼져 있어 켜 있어 1012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아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경세포를 껐다 켰다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게 있죠 정보 자체가 뇌 안에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패턴이라는 건 대충 알지만 그건 사실 읽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읽는 게 제일 쉽습니다 사실은 쓰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영어 오랫동안 배우셨겠지만 갑자기 누가 와서 영어로 시를 쓰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쓰는 게 제일 어렵겠죠 읽는 거는 대충 읽은 다음에 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쓰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게 제일 어렵겠죠 브레인 라이팅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자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에서 했었던 실험인데 이 동물들의 동기부여가 생기는 영역에 광유전자를 사용하고 뇌에다 빛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제 침을 꼽는 게 아니고 파란 빛을 쏘면 그 신경세포가 막 스파이크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쥐 같은 경우에는 빛을 안 주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빛을 쏘잖아요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 쥐는 가만히 있다가 빛을 키잖아요 그럼 막 물을 마시러 가요 끄잖아요 그만 마셔요 물을 그렇게 마셨는데 또 키면 또 마셔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쥐의 자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쥐가 생각했을 때 본인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지금 목말라서 물을 마셨어 그런데 사실은 조작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주 좀 흥미로운 결과가 되고 이 실험이 나오고 나서 저 오른쪽 그림은 또 유명 과학 잡지에서 보여준 건데 광유전자가 잘못 사용된다면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 100년, 200년 후 무슨 디스토피아적인 사이언스 픽션 시대에 독재 사회라고 칩시다 모든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뇌를 광유전자로 조작한 다음에 무선 인터넷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실험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인간의 존엄을 건드릴 수 있는 실험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 동물 실험으로는 몇 가지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이 실험은 MIT의 수수먼 토네가바 교수님이 했었던 실험이고요 쥐를 가지고 당연히 실험을 했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쥐는 해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이 해마에 들어있다고 이 해마를 광유전자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쥐를 가지고 파란 방에 집어넣습니다 진짜는 파란 방이 아니었지만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파란 방이라고 칩시다 파란 방은 좋은 방이에요 먹을 것도 있고 조용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쥐의 해마에는 파란 방은 좋아라는 기억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기억은 해마의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 패턴을 읽은 겁니다 브레인 리딩은 우리가 이제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패턴을 읽어서 USB 스틱에다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로 가지고 있어요 쥐를 끄네요 그 다음에 빨간 방에 집어넣습니다 빨간 방은 좀 안 좋은 방이에요 막 소리도 크고 막 시끄럽고 전기 속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면 이 쥐의 해마에서는 빨간 방은 안 좋다라는 기억이 만들어질 텐데 그 기억이 해마에서 패턴으로 만들어질 때 파란 방의 패턴을 그냥 덮어 써버린 거예요 우리가 문서 작업하다 이거 하다가 예전 거로 다시 덮어 쓸 수 있는 것 같지? 이 쥐를 꺼낸 다음에 다시 파란 방에 집어넣더니 사실 파란 방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현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컨트롤도 했죠 파란 방, 중간에 빨간 방 가지 않고 그냥 파란 방 기억만 가지고 있었던 애는 파란 방에 집어넣으면 아무 스트레스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기억을 덮었은 애들만 파란 방에 왔는데도 스트레스 현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쥐를 인터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왜 저러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행동적으로만 설명하자면 혹시 얘가 본인이 경험한 방을 혼돈하는 게 아닐까 빨간 방이 안 좋은 방인데 파란 방이라고 지금 착각하도록 기억을 우리가 왜곡시켜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글쎄요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억을 바꿀 수 있는 사회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 50년, 100년 아니면 천 년 후라고 칩시다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군들 중에서 중동,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당연하겠죠 주변에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이분들은 본토에 와서도 정상적인 삶을 잘 못 삽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걸 좀 지어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이게 보편화 된다면 글쎄요 50년 후에 강남에는 아마 수많은 기억 성형외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보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의 기억이 점점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요즘 사회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빈부격차가 기억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또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50년 후니까 아마 저는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어리신 분들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인 리딩이 있고 브레인 라이팅 기술이 계속 발달된다면 레이 컷츠와일 같은 분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미국의 학자이시고 구글에서 또 자문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말씀을 해서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얘기한 특이점은 뭐냐면 뇌 안에 있는 정보를 기억을 다 읽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브레인 리딩으로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어차피 뇌 안에 있다면 그리고 뇌 안에 있는 모든 정보는 패턴으로 있다면 그 패턴을 읽고 다른 뇌에다 집어넣으면 어? 영원히 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영생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영생은 영원한 꿈이었었죠 사실 뭐 왜 예전에 파라오들이 피라믹을 만들었겠어요? 진시황제는 그 거달한 무덤을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은 빌딩을 짓고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남기고 싶은 건 이름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인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영원히 사는 게 불가능하니까 약간 포기하고 그래 그냥 맛있게 삼겹살 먹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그냥 오늘을 즐겨라 라는 쪽으로 우리는 약간 포기하면서 합의를 본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재밌는 건 어쩌면 영원히 사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컷츠 바일은 한 20년, 30년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몇백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기술이 없었을 때는 포기하고 그냥 뭐 치맥 먹으면서 재밌게 지냈는데 그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제는 보니까 과학적으로 내 정보를 뇌를 읽어서 로봇이나 새로운 뇌에 집어넣는다면 나라는 존재가 계속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옵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저희는 그 가능성을 알게 됐는데 혜택은 못 받는 그런 세대이지 않을까 싶고 이걸로 이번 브레인 리딩과 라이팅에 대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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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